아, 수박.. 목이다 할 거죠? 손이 없다. 아, 손에? And big dreams and big grills. 할까요? 여기에다가 붙여요.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. 그린 그림 그리기 그린 그림 생강을 해서 진짜 이거 뭐야? 고래. 예쁘다. 진짜? 너 그렸어? 아니, 어떻게 그려 내가 입어. 이건 그렸다며 그냥 있는 거 쓴 건데. 이건 그렸어. 그니까. 그니까 왜그래서 그렇게 모를 수도 있어. 누가 그렸겠어. 여기 그러면 여기 아니지. 그냥 고마워. 조금 모자라지만 착하냐고. 나 이거 지워야지. 나는 이거에 터득했어. 난 이거 한 번에 뜯을 수 있어. 막 못 뜯어야 돼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나는 이걸로 가슴을 했었는데. 사실 디귤입니다. 야 그럼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. 귀여워졌어. 디귤이. 홍만들은 디귤을 좋아할까요? 얼굴을 좋아해. 야. 자전차 여기다 해. 여기 쇄골에 나와. 어. 여기 여기. 아니면 구원형. 여기. 여기 하나만 더 알 수 있을 거야. 아. 엄청 빨고. 솔로야. 우리 그 컴파티 패실? 꿈패 파타 입고 있잖아. 그게 뭐야? 응. 우리 울고 싶을 때. 뭐. 뭐 할 거야? 아. 뭐 할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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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라도 환상적인데. 사이더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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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다. 왜 이러지? 사이더만. 사이더만. 얘기라 하면. 난 진짜 엄마, 아빠 때문에 못 하겠어. 귀여워. 야. 이런. 큰 문샷도 안 할 것 같은데. 작은 문샷. 진짜. 그러다 크게 돼. 사랑은 변해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변한. 세상에 전해진 게 없어. 할 수도 있어. 근데 지성이가 손 볼 지금. 이거 많이.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지우스 지우스. 여기요. 문 열 때도 이렇게. 계속 이렇게. 계속 이렇게. 닥터스테이. 닥터스테이. 아! 아! 왜냐면. 이게 조금만 더 하고. 이게 달라진 게 느껴져. 봐봐. 아니야 이거 안 없어져. 응. 노래 연습 안 했어요? 노래 연습. 어? 응. 아니야. 무시해도 돼. 나 정규? 정규 아닐 거야? 나 휘어. 정규 된 지 좀 장면이 돼서. 노래 연습. 그거 약간. 내가 비롯을 보듯이 보는데. 내가 솔직히. I 앨범 너무 좋아하는데. Y 앨범이 진짜 좋아. 그럼 이제. 이제 뭐 C 하면 돼? 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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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섞이시다. 이제. 아 미안. Z. 아 진짜 미치해. 됐어. 헬로우가 아니라 미흥 기획인데. 아 진짜. 아 진짜. 나 여기도 붙였던 거 아니야? 나 여기 있어 지금. 안 붙였나? 누구 아이디어예요? 제 아이디어예요? 제 아이디어예요? 제 아이디어예요? 제 아이디어예요? 천러 아이디어예요? 아 그거요? 좀 진밀케 하는데 의미가 무슨. 쟤는 진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하나는 사랑인건데. 이거 보면서 생각난 거 하나 있어. 그 놀라면서 진짜 기절하는 거야. 그리고 또 와서 CPR 해주는 거. 아까 찍는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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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isce? Edit. recognizing. 인싱. 아. 그렇다면 우연head! 춤을 기르는 그냥, 킬 kilometers tenthshr. 편쨋하죠. 응. 그리고 아직 팬티 안 보여주세요. lieb. OK. stake 안 한명 милли ó. 아이고 아이고. 대단해요. 마지막. 한 번 ré bottle. 음.. 네. 와 이 상품을 올리면서 일이 나가면 아 이 땡트가 쉬운 거야. 한 두 군밖에 안 남아서 안 쓰러졌어. 디게리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디게티라고 하는 거지? 디게리. 왜 디게티라고 하는 거지? 그쵸, 산업대에 근데 나 안 뺐어. 다 해가지고. 그거 누구한테? 디게리. 이거 자작했는데 신발. 아 근데 마이크 마이크. 근데 왜 히어 때도 이 신발이었나? 예. 오케이. 오케이 한 번에 뜨지 않으니까 재밌는데 춤을 포기하며 고구를 끼얘서 춤을 춰 되게 춤을 춰요 머리가 바뀌었던 거 같아요 스키할 때 지나는 경우만 참 춤을 춰 우리 딱 갈 때 써서 춤 고구를 쓰고 춤을 춰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춤을 춰 내가 해줄게 지성이 내가 해줄게요 너 의견이 일단 중요하잖아 긁어줘야 돼 좋아요 좋아요 하나 셋 원 근데 됐어 근데 솔직히 괜찮지 않아 우리 아빠가 나 예전에 이빨 빼줄 때 하나 둘 아빠는 이 줄을 잡고 있어 그럼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떼진단 말이야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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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헬로패츄 그리고 디디까지 다 했는데요 첫 방음이어서 우리 무대가 진짜 예뻤으니까요 레모델도 하면서 되게 재밌어했고 좋은 헬로패츄 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무활동도 더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여름 저희가 헬러패처로 책임 져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17.5브레치한캠의 해찬입니다. 네 오늘은 저 해찬이가 인기가요 왔지만 오늘은 재밍캠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재밍캠인데요.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D길이 의상이죠? 네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D길이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커플곡으로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. 김길이는 뭐예요? 이길이를 이쁜가요? 멋있나요? 어..뭇본? 못본가요? 난 콜롬바스 런전씨가 지금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해찬이가 상당히 아끼죠? 질문이 멀었다고요? 질문이 없어요. 뭐지 오늘 우리 컨셉은 뭔가 페인트 하다가 온 기분이어서 요런 데다가 다 묻었습니다. 오늘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여러분 그럼 우리 이따가 봐요. 디길이를 보시면은 저희가 막 공구를 막 들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에 맞게 그런 의상과 그 다음에 그런 페인팅을 페이스 페인팅이죠? 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타이틀곡 헬로퓨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화이팅하고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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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